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금유계의 지시의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브릿지가 평형이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브릿지 평형이 되는 조건이 뭔가 하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마주보는 값이죠. 이걸 곱하고 이 값이 마주보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값이 같아지면 브릿지 평형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 되죠. 100 곱하기 40은 10의 x의 값과 같은 게 됩니다. 그러면 넘기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이거 하고 이거 날려버리면 그냥 바로 400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석을 할 때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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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